제주에서 올해 처음 중증, 열성, 혈소판 감소 증후군,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에 사는 41살 남성에 야외활동을 한 뒤 지난 5일 이후 발열과 설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SFTS는 보통 4월에서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구토, 설사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. 지난 2013년 이후 환자 607명이 발생해 127명이 사망했습니다.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